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게에서 36장 32절에서 3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협 선교사입니다 젊은이 교회 여호수와 누에미아 우리 공동체 여러분 뵈서 반갑습니다 아직은 겨울에 냉기를 머금은 찬 봄날이죠 이 봄에 애매 모호함이 있습니다 겨울이 끝난 것 같아서 얇고 예쁜 옷 꺼내 입었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바로 그것이 봄이죠 그것이 청춘 춘이 봄춘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여름처럼 무성하지 못할까 나는 왜 가을처럼 익지 못했을까라는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봄은 애매모호한 발시러운 현실 위에 서서 그러나 믿음과 꿈과 그리고 호르몬의 불안정 가운데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기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교환국 사무총장이 왔으니 우리를 다 선교사하라고 손들게 시키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초면에 예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회복의 나침판의 N극 같은 그런 방향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포로기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죠 에스겔은 그가 1차 포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들과 2차 포로가 되고 다윈 왕권과 손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차가운 현실을 맞이했고 오늘 36장에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37장에서는 그 회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가 목도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은 다맹락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한편 열방을 따라 세상 문화를 따라 다른 것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실용적인 블렌딩을 한 거죠 블렌딩한 커피가 맛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부르신 것은 결코 그런 식으로는 구현될 수 없는 부르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들의 신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이잖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빌롱잉 그들의 소속이 달라요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제사장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른받았는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를테면 주일과 토요일은 교회 나오는 날은 예배자로 살지만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산 일을 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15년간 지난 15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작년 하반기 때 한국에 들어와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슬림 지역에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무슬림의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맘이 선교사에게 했던 질문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의 선임이었던 그 선교사님은 이맘을 찾아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임께서는 이슬람 공동체의 운마라고 하는데 그 운마에서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안께 무슨 말인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작정한 대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이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자네는 그리스도인이었군 그럼 하나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신앙생활 따로 학교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자녀교육 따로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왜 제가 있던 나라는 이 슬타네이트예요 이슬람이 국교이지만 다른 인종들은 기독교 신앙을 보호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어요 무슬린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자네 기독교인들은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자녀교육이 따로인가 우리 무슬림들을 보게 할 말이 없었던 것은 무슬림들은 움마 안에서 놀랍게도 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통일된 삶을 살아요 연기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 단계성교 오면 제가 움마 홈스테이를 2박 3일 시킵니다 3박 4일 안 해요 왜? 개종할까봐 원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이거든요 The Bible is a manual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매뉴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혼합주의 가운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들이면서 솔로몬 성전에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4천명이잖아요 여러분 4천명이 모인 교회도 대단하지만 4천명의 성가대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종교적으로 압도적인 리처를 가운데 그들도 속고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특단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는 뭔가 하면 다윗 왕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구약의 가시적인 시련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멘붕의 사건이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국 가운데 예배를 한 1년 2년 제대로 못 드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핍절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70년 포로기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보세요 1년 예배를 못 드려도 괴로웠죠? 아니었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70년을 예배를 못 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멘붕은 어찌해야 좋을까요? 대속죄일 염키프르 때에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재단도 없고 성소도 없고 핏뿌릴 휘장도 없는 거예요 그 현타 가운데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회복 오늘 36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회복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70년의 깊은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의 동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동기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36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나갈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지어다 드디어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말씀은 뭐였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적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태권 교관이었는데 무술의 고수들은 뭘 보고 판단하는 줄 압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이 하수가 고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범님 어떻게 사범님은 그렇게 어떤 자세를 취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범이 이렇게 답을 해요 네가 잘못 봤다 나는 항상 흔들린다 그런데 신속히 균형으로 돌아올 따름이다 그 균형이 뭐예요? 그 N극 흔들리지만 정북을 가리키는 N극 그 N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복하실까요? 선한 목자교회잖아요 10편 23편에 여호하는가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소생시키세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모든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 인생을 향한 어떤 미련에 의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70년의 갈증 가운데 깨달은 그 진리 앞에 그들이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과거를 밉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회복의 동기이고 여러분이 창조받은 목적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없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가운데 포로기를 살면서 피로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은 회개가 없는 회복은 암환자에게 반창고 붙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혹독한 70년의 포로기가 필요했을까요? 네, 필요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회복은 그 아픔의 7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정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영광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음성을 들어요 누가 날 위해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서 전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행여나 듣고 섣불리 나았다고 말할까 겁난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반창고가 아니다 깜짝 놀란 이사야가 묻죠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루터기가 남는다 밤나무 상술이 배임당하고 10분의 1만 남을 텐데 그것마저도 망할 것이다 거룩한 씨 렘넌트 남은 자 바흐라기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있다 그들이 남는다 나는 그들을 통해 세일을 할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찬양 몇 곡 부르고 기도 두 번으로 퉁칠 게 아니다 골마 터져야 한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이 건축될 것이다 회복을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수복하시고 다시 한 번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천만 명이 쓰러질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쇄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몸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이제 그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36장이 회복의 선언이라면 회복의 약속이라면 37장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디테일한 과정을 말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명한 내용이죠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 뼈들은 아주 마른 뼈였습니다 그것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절망스러운 현실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느에미에가 그랬죠 느에미에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더니 그가 밤에 몰래 암행어사처럼 둘러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적에 먼저 절망스러운 현실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70년 포르기를 보내며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핍절 가운데 있는 죽은 지 오래된 백골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작년 하반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목도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와 청년들이 제가 있었던 15년 전 20년 전과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20년 전 선교왕국 대회 때는 대회 등록을 함과 동시에 금방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모임 장소가 무너질까봐 6천명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이 기독교계의 구설수와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왜 이렇게 밉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이 넘쳐나고 가난한 신자들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 취향을 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하며 깨어있는 청년들은 참으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예술계에서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치 주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살리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아니 구약을 포함하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전 역사 가운데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원칙은 바로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모든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능력 능력이 빠진 진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그저 옳은 얘기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는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와 변화와 변혁의 능력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서로 옳은 위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 규정할 때 자세 규정하는 데에 가면 먼저 뼈를 맞춥니다 뼈를 맞춰요 왜냐?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뼈가 틀어지고 그 틀어진 뼈 가운데서 운동을 하든 뭐라든 몸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골격이 삐뚤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골격이 이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 생활을 해도 기형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통해서 그 뼈들이 해체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재구성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입시교육 가운데 자라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승자 독식 각자 도생의 이 문화 가운데 길들어진 세상 청년들의 마음에 그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단어 정의를 말하지만 그 개념어가 달라요 개념은 정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의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정은 능력에 따른 성취에서 더도 덜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퀄리파이 됐어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나의 굴림은 정당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단지 이 논리에만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관대함과 나눔을 말하십니다 누칼협, 알빠노가 여러분의 의식을 구성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바이블 정신으로 뼈 맞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자 뼈가 맞춰지고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비로소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의 몰골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성령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지정의의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지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 감정적인 통의가 필요하죠 의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체 간의 사랑을 통해 그 말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와 정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떠들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군사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까지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교와 학위를 따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토플 점수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지적인 충만함 차오름 감정적인 동의 중요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머물러 하는 Stop there의 그 배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깨달음과 느낌 아 깨달았어 느꼈어 애까지 머물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일어서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반드시 충분한 기도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양적인 기도에 수고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지정 상태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sharing of ignorance 무지의 나눔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바짝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 전체에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유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상황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만 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황만 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우리가 단지 마른 뼈와 가득한 그 장면을 보고 상황에만 충실한다면 우리는 대형 공동 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하라고 대모하겠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변혁이 아닙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만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커져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행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러면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고 충만해라 그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뜨거웠다가 뜨거웠다가 여러분 이 불은요 불은 열과 빛이 있는 겁니다 불은 열과 빛으로 구성됩니다 단지 열만 있는 것은 불이 아니에요 빛,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토록 많은 이단들 가운데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갈까요? 빛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군대로 이루어진 그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허락하십니다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장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오은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의 회복 가운데 첫 번째 경험한 건 뭔가 하면요 에스겔의 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잖아요 남유다는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 양극화 이스라엘의 지독한 양극화는요 이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양극화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봤더니 한국의 지독한 양극화 소셜 클래스별로 젠더 이슈별로 정치적인 이슈별로 한국은 지독하게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신앙고백보다 정치고백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은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친 로마 세리마테가 있고요 혁명당원 시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 둘이 어떻게 함께 밥 먹고 살았는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일기를 쓰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세리마테와 열심당 시몬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세상 관점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양극화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안국이 바로 그러한 운동입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선교안국은 1988년부터 초교파로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11개의 학생단체와 9개의 지역교회와 여러분 교회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6개의 해외파 성단체가 연합하여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일해왔습니다 그것은 청년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성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뼈맞춤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골격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강한 군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이 사회에게 여러분이 함께 후원하고 동참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했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6장의 약속과 회복의 약속과 37장의 회복의 성취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바로 3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해주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기도가 있은 후에 37장의 마른 뼈들이 군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아직 겨울에 냉기를 머금은 차가운 봄날 같은 그 어중간한 발시러움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이 조국 교회의 조국 교회 청년들에게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8월 7일에서 11일까지 포항에서 제18회 선교항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하여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포항이라고요? 너무 먼데요?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가 저희 대회장에서 15분 거리입니다 포항 물회를 먹으며 동해받아보면서 같이 여러분 참여하셔서 마른 뼈들에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고 참여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의문으로 충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가 균형으로 돌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군대로 이뤄서길 원하십니다 양극화된 상태를 회복하고 주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겠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포로기를 겪은 그들을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국교회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주님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올 쪽에 흩어진 뼈들이 제 위치를 찾아서 근육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일어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였던 양극화된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가운데 요수아와 니에미아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안국을 통해서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올 8월 대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고 드러나며 간증되고 고백되고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한국대회가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올해 8월 달 포항에서 있습니다 그곳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청년 세대 죽어있는 청년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그러한 선교한국대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헌금 봉투에 오늘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이라고 적으시고 헌금하시면 되시겠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도 계좌 온라인 구자로 입금하실 때 교적번호를 적으시고 그 옆에 한국이라고 적어주시면 선교한국대회를 위하여 재정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주를 듣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구이또래 배세 자매와 또 구이또래 김연경 자매의 특별한 특주 연주를 들으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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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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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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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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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